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팀 덱 2인회에서 드디어 실리콘 케이스가 입구되었습니다. 총 4가지 컬러로 핑크, 그린, 화이트, 블랙 4가지 컬러도 되어있고요. 패키지 또한 오리지널 박스 디자인 같이 되어있습니다. 상품 구성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커버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액정유리 2개, 그 다음에 패드 부분에 붙이는 액정유리 2개가 들어있고 마지막에 스티캡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되어있는데 어떤 컬러로 한번 해볼까요? 남자는 핑크니까 핑크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재질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스티캡 2개, 커버 2개 그 다음에 액정유리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2인회 제품답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좀 두껍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패드 부분에 붙일 수 있는 액정유리입니다. 두꺼운 여기가 이렇게 2개가 되어있고요. 물티슈라든지 마른 수건, 그 다음에 먼지 제거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끼우실때는 이렇게 안쪽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부터 왼쪽부분부터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부분에 돌려서 쭉 밀어서 끼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는 낀 상태고요. 이 상태에 끼우기 전에 원래 액정유리랑 이런 거 붙여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스티캡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주시면 바로 가끔 버튼하고 이런 환풍기 같은 것도 간섭 없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밀림현상 없이 버튼도 간섭이 없어요. 간섭 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위처를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립감도 좋고요. 정말 이렇습니다. 다른 컬러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보시죠. 빠바이.